난 똑같은데.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분 좋고 설레고 그렇다고요. 인경 씨가 옆에 있음 난 늘 그러니까. 예쁘다. 그러네요. 소망 하나 더 올리게요? 아니요. 이건 나중에 올릴래요. 그래요. 그럼 오늘은 제가 하나 올릴 겁니다. 그 소원 대표님도 이루어지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? 아니요. 지금 얘기할 겁니다. 대표님. 놀라지 마요. 겁먹지도 말고. 예전에 인경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사둔 겁니다. 언젠가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. 대표님. 저는. 전 있잖아요. 알아요. 아직 인경 씨 마음이. 내게 다 열리지 않았다는 거. 주저하고 있다는 거. 마음 같아선. 내가 그 문을 다 밀어붙이고 들어가고 싶지만. 그랬다가 인경 씨가 다칠까봐. 여기서 기다리려고 합니다. 저는.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여자예요. 대표님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요. 아니요. 그건 인경 씨가 틀렸어요. 제가 증명할 겁니다. 반드시. 대표님. 이 반지. 지금 당장 안 껴도 됩니다. 나한테 믿음이 생기면 그때 이 반지 끼고. 나한테 와줘요. 대표님은 절 모르신다고요. 제가 어떤. 그게 뭐든. 이미 늦었어요.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